제목만 보면 딱 얼마가 답으로 나올 것 같지만 컨테이너 아우스 또는 농막을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정말 고가의 차부터 거저 가질 수 있는 버려지기 직전의 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가는 집은 여러분에게 보다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막 생각하셨다면 또 컨테이너 하우스를 생각하셨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고장 또는 파손의 리스크만 없다면 정말로 예외적인 비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인테리어를 많이 하면서 그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여러가지 루트를 따라가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원주택의 경우도 이러한 변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농막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평당 단가를 통해 가격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게 아니듯 그 자재 주변 시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지 비용입니다. 가장 먼저 토지의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토지는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을 지을 때 그 포션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토지 공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토지 예산에 맞게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이전 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용 비용입니다. 전용 비용은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에게 있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농막보다 큰 평수 20제곱미터보다 큰 면적의 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전용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커지네요. 이유는 전용한다는 것은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것으로 전용 비용 뿐만 아니라 토목 설계비, 건축 설계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번에 토지 개발 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농지 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0%이며 상한액은 제곱미터당 5만원입니다. 즉 평당 단가로는 16만 5천원이 됩니다. 예를 그래도 들어보자면 농지 전용비를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8만원 하는 개발 허가 면적 천 제곱미터일 경우 제곱미터당 38만원에 30% 즉 11만 4천원인데요. 여기에서 상한가가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천 제곱미터에 5만원을 곱하면 5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면적은 토지 면적이 아니고 개발 허가 면적 기준이니 이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비용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정말 그 비용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시설이라도 자재나 마감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 컨테이너의 바닥난방, 전기시설만 갖춘 옵션을 선택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저렴했지만 이 부분은 용도에 맞게 잘 검토하시면 됩니다. 최저 250만원에서 비싼 것은 1억 원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방문했던 컨테이너 업체 견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합니다. 요즘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업체별로 차이가 다양한데요. 대략적으로 250만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라바하우스로 많이 소개되었던 컨테이너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견적이 약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시설이 약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시설도 상당히 좋고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고 외부 전등과 화장실을 겸비하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운반비와 상하차비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반비는 가까울 경우 아주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략 10에서 20만원 선이고 또 상차비 하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를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저렴한 곳을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크레인이 필요할 경우 이 또한 큰 비용이니 토지까지 이송로와 설치 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하차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할 경우는 지게차로 하는 경우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만원 선에서도 잠시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꼭 생각해야 하는 부대비용이 있는데 전기인입비용, 정화조공사, 상수도인입비용, 지하수개발비용 등이 있습니다. 전기인입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근 전신주가 있어 바로 인입할 시에는 70에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만약에 전신주가 없다면 200미터까지는 전신주를 한전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 1미터당 약 4만원 정도 신청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인입비용은 한전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실사를 나와서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인입비용은 관할관청에서 공급하는 외부공사와 부진의 내부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상수관로가 가까이 있을 때 외부공사는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등에 신청하면 현장 방문을 해서 실제적인 견적서를 내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성공사비도 어느정도 산출을 해주니까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등에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입니다. 지하수는 꼭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인입이 어려울 때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데요. 농막 대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가 대부분 농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공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만원 주로 농업용이나 정원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공을 사용하는데 농막의 경우에는 소공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 그보다 깊은 관정을 파여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공, 대공입니다. 중공의 경우에는 약 600에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공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정말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7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는 수량과 수질에 따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지하수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공사가 있는데요. 정화조 공사의 경우에는 500에서 700만원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의 용량과 배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꼭 정화조 업체에 정화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적을 받는 게 좋은데요. 만약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국어, 하천, 배수로 등이 없는 경우 정화조 설치가 아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국어, 하천, 배수로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꼭 이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예산이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비, 기능을 갖춘 농막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토지 비용을 제외한 최저 예산을 잡아보더라도 기본형 컨테이너의 경우 31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해본 건데요. 그리고 하차비 20만원, 전기 신청 비용이 26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전기 공사를 하는데 면허 업체를 통해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하수 개발 비용은 25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토탈 67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컨테이너만 달랑 가져다 놓고 전기 지하수만 연결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준으로 할 경우에 토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두 번 불렀거든요. 이때 4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또 경계 측량 비용이 약 60만원 정도, 자갈 비용이 40만원, 경계석이 약 20만원 정도 들었고 기초석이 10만원, 판석이 41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총 887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이는 정말 최소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약 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막을 짓는데도 넉넉한 예산 확보는 꼭 필수입니다. 무리한 지출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너무 타이트한 예산은 작업 진행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농막 소개 동영상을 보면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